안녕하세요. GX송 채널 송영석입니다. 오늘 영상으로는 전소미의 신곡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의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1절 편집해서 준비를 했고요. 편집된 음악에 맞춰서 하는 영상은 여기나 영상 마지막 부분 또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소미의 아이스크림 안무 첫 번째 파트, 전주 파트입니다. 1, 2, 3, 4, 8, 이렇게 다리 모으고 서 있다가 오른손을 위로 살짝 양손 다 손목을 살짝 꺾어주신 상태에서 들어주시고요. 네 번째 박자 4, 그다음 오른쪽으로 5, 6, 몸을 약간 이렇게 꽈주세요.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 5, 6, 7, 으쓱해주세요. 7, 8 하면서 마지막 박자에 입을 가립니다.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자, 왼발 벌리면서 왼쪽으로 먼저 1, 2, 3, 4, 자, 머리랑 같이 시작. 1, 2, 3, 4, 자,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들고 돌 거예요. 5, 6, 7, 엉덩이 쓱 올려가서 7, 8. 뭐 양손으로 V 할 때도 있고 한손으로 V 할 때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V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왼쪽 먼저 시작.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2, 8 카운트 전주 파트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예요. 오른발부터 머리를 탁 탁 쳐주면서 두 번 걸어갈게요. 두 번 걸어가시고 그 다음 오른발 나오면서 오케이. 팔 받쳐주시고 반대쪽은 이렇게 이마로. 네, 이마로 왼손은 허리에 오시면 되고요. 자, 다시 여기까지 하면 1, 2, 3, 4, 5, 6. 마지막 7, 8은 골반 지금 왼쪽에 중심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7, 8이에요. 자, 오른쪽 왼쪽 허리에 주먹, 그 다음 어깨에서 날려주기. 자, 다시 8 카운트 시작.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계속 오른쪽 왼쪽 지금 움직이던 거 그대로 움직이면서 왼손을 받쳐놓고 오른손으로 칼질하듯이 1, 2, 오른발부터 뒤로 갈게요. 3, 4, 5, 6. 자, 오른발 왼발 올 때 왼발에 뒷박에 쫙 골반을 왼쪽으로 빼주면서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른발 왼발. 7, 8. 네, 허리에 손 하고. 자, 다시 한 번 여기까지. 자, 쿵쿵 따. 시작.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1, 2, 3, 4, 다시 시작. 1, 2, 3, 4. 자, 머리를 탁 쳐주면서 왼발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시작. 1, 2, 3, 4. 자, 위에서 손바닥 돌려주세요. 5, 6, 7, 8. 자, 뭐냐면 오른발에 위로 쫙 돌려줘요. 그 다음에 앞으로 쫙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려줍니다. 자, 다시 한 번 시작. 위에서 아래로. 자, 다시 한 번 머리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자, 마지막 A 카운트. 왼발에 쫙 안쪽으로 쳐주세요.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네, 여기서 오른손. 자, 여기서 원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쫙 가지고 온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돌려서 머리 위에 얹어놓듯이 둘 다 오른발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른발 쓰고 오른발 써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여기까지 하면 왼발에 가지고 들어와요. 시작. 4, 2, 3, 4. 5, 6, 7, 8. 자, 이렇게 해서 4A 카운트입니다. 첫 부분. 자, 오른발 왼발 가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다음 파트 약간 느려지는 부분인데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발을 먼저 골반 써주시면서 1, 2, 3, 4. 4에 부채질 두 번. 시작. 1, 2, 3, 4. 한 번 더 해요. 5, 6. 이번에는 다시 가지 마시고 왼쪽 골반을 두 번 돌려줍니다. 자, 다시 해보면 처음부터 하면 1, 2, 3, 4. 5, 6, 7, 8이 되는 거예요. 두 번. 7, 8.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발을 모으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 몸을 타주시고 1, 2, 3, 4. 오른발, 왼발. 부채질. 3, 4. 계속 오른발, 왼발. 구르면서 5, 6, 7, 8. 내려주시면 돼요. 빠바밤.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2에 카운트. 처음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또 골반을 오른쪽부터 하면서 타고 올라와요. 1, 2, 3, 4. 자, 오른쪽으로 골반을 돌려주고 왼쪽으로 오면서 자, 돌려줄 때 오른손 올려요. 왼쪽 올 때 부채질. 네, 쫙 돌려주시고 다, 다, 다. 네, 자, 처음 다시 여기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반대쪽 허리손. 1, 2, 3, 4. 어깨 한 번, 머리 한 번. 1, 2, 3, 4. 마지막으로 5, 6, 7, 8이에요. 자, 오른손을 입에 두고 오른발부터 고개 오른쪽으로 5, 6. 그 다음에 다운하고 올라오는 거죠. 자, 이때 여기서 다운하실 때 주먹을 쥐면 됩니다. 딴딴, 딴딴이에요. 자, 시작. 5, 6, 7, 8. 자, 이렇게 하면 또 4, 8 카운트가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카운트로 1부터 이 부분 기억나시죠? 골반 시작. 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방금 전에 7에 일어났죠? 자, 이 오른손 입에 있는 이 오른손을 그대로 내려놓지 말고 오른발과 같이 측면에서 들어줍니다. 2번 자, 반대쪽도 2번 이번엔 머리예요. 왼손 이렇게 놔주시고 2번 자, 2번씩 시작. 1, 2, 3, 4. 앤, 5, 6. 앤, 5, 6이에요. 앤박자 들어갑니다. 왼쪽 올라갔다가 다운, 다운 자, 이때 머리 그리고 가슴 앞에서 손바닥 보여주세요. 자, 5, 6.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발 빼면서 고개까지 7, 8. 오른손 탁 털어서 입술 쪽으로 8. 자, 합치면 5, 6, 7, 8. 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 팔짝팔짝 뛰면서 시작. 1, 2, 3, 4. 앤, 5, 6, 7, 8.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 넘겨요. 1, 2. 그 다음에 오른손, 이제 입에 있던 오른손을 허리에. 얘가 또 손가락. 골반과 같이 3, 4. 위로 던져주고 손목 꺾어줍니다. 3, 4. 자, 다리 풀어주세요. 5, 6, 7, 8. 자, 엇박으로 쿵짝쿵짝 쿵짝쿵짝 손뼉 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 넘겨 볼게요. 발 시작.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씹어요. 씹고 그 다음 머리 촥 털어주세요. 3, 2, 3, 4. 손을 위로 쭉 오른발부터 5, 6, 6, 7. 자, 쿵짝쿵짝 어렵지 않죠? 쿵짝쿵짝 발 모으면서 풀어요. 7, 8. 하면서 아까 전에 입술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인데 이번에는 손으로 8. 하면서 입을 가려주세요. 자, 다시 자, 시작. 5, 6, 7, 8. 자, 양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서 오른쪽부터 하나, 둘, 3, 4. 자, 느리게 두 번 하고 빠르게 따, 따, 따.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손은 골반 오른손은 입에 두시면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짠! 머리까지 5, 6, 7, 8. 8 할 때 머리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4, 8 카운트예요. 카운트로 다시 한번 쭉 가볼게요. 오른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이제 마지막 챌린지 하는 하이라이트 파트입니다. 자, 지금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자, 간단해요. 왼발, 오른발 나갑니다. 네 걸음 나갈 거예요. 왼발이니까 오른손 앞에 나오죠. 자, 얘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얘가 날라가지 않게 딱, 딱, 딱 잡아줍니다. 네 번 가면서 상체를 계속 좌우로 털어주세요. 네 번 가볼게요. 시작 1, 2, 3, 4 자, 그 다음 다시 바꿔서 오른손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골반을 뒤쪽으로 5, 6, 7까지 해주시고 8의 반대쪽으로 돌아주시면 돼요. 반대 돌아서 지금 한 것 그대로 갑니다. 이번엔 오른발이 앞에 있으니까 오른발부터 왼손 나오겠죠. 네 번 1, 2, 3, 4 나와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자, 여기서 왼발 갑니다. 오른손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자, 골반을 오른쪽으로 먼저 쳐주면서 손은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5, 6, 7, 8 다리 벌린 그대로 정면 보면서 손을 기도하듯이 모아서 오른쪽으로 한번 휙 돌려주면 됩니다. 자, 시작 5, 6, 7, 8 다리를 모으며 바로 자, 이렇게 망치처럼 왼손으로 오른쪽 떨어뜨리면 돼요. 툭 툭 툭 툭 계속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움직이면 되고요. 두 번은 내려가요. 두 번은 올라가고 또 두 번 내려가고 두 번 올라가고 시작 3, 2, 3, 4 5, 6, 7, 8 자, 오른쪽으로 4, 2 또 툭툭 치면서 4, 2 골반 같죠? 같이 그 다음에 빠르게 따 따 따 다시 한번 4, 2, 3, 4 마지막으로 안녕 하면서 뒤로 5, 6, 7, 8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챌린지 파트 4, 8 카운트가 완성이 됐어요. 또 한번 카운트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왼발 시작 자, 1, 2, 3, 4 5, 6, 7, 8 2, 2, 3, 4 골반 5, 6, 7, 8 3, 2, 3, 4 5, 6, 7 옆으로 4, 2, 3, 4 5, 6, 7, 8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카운트로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처음 기다릴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